안녕하세요 어쩌다 농부 입니다. 오늘은 제가 슈퍼도라지 왜 슈퍼도라지를 심어야 되는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떤게 슈퍼도라지인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슈퍼도라지 입니다. 슈퍼도라지 5년 뭐 이렇게 된게 아니라 2년생 입니다. 2년 된 슈퍼도라지 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2년 밖에 안됐는데 일반 도라지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도라지를 심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잠시 어 요게 뭐 대물은 아닙니다. 대물 슈퍼도라지는 아니고 중간정도 크기 되는건데 요게 지금 무게가 얼마정도 나가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무게를 달아 봤는데 257g 이 나옵니다 2년 된 슈퍼도라지 입니다. 2년 된거 근데 일반 도라지는 2년 튀어 갖고는 도저히 이런 크기는 나올수가 없다는거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슈퍼도라지를 심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도라지 보다 그 크는 속도가 어 알려지기로는 5배에서 10배정도 빨리 크고 그 크기가 한 10배정도 큰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대세가 슈퍼도라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중간정도 크기고 어 어 이 슈퍼도라지 같은 경우는 토심이 있는데로 뿌리가 다 뻗습니다 지금 요게 요게 지금 약한 뿌리 길이가 한 4,50cm 정도 되는데 만약에 토심이 1m 라 그러면 그 1m 까지 토심이 다 뻗는다는 겁니다 이게 슈퍼도라지 입니다 잠시 이제 제가 슈퍼도라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 정도 되는 크기의 슈퍼도라지 이고 완전 대물급 들은 아쉽게도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못했는데 이런 중급 정도 되는 그런 슈퍼도라지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당연히 슈퍼도라지를 심어야 되는 이유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슈퍼도라지 한 중급 정도 되는 것들이에요 뭐 크기는 지금 한 40cm 에서 50cm 뭐 이렇게 길이가 나오는데 보통 한 뿌리에 지금 이겼떨이 한 200에서 300g 정도 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왜 슈퍼도라지를 심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실물 크기만 봐도 이제 아 이래서 슈퍼도라지 슈퍼도라지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게 있을 거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슈퍼도라지를 일부 좀 심고 있는데 보통 봄에 1년근 종군을 제가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심으면 2년만에 이런 슈퍼도라지가 나옵니다 씨앗을 심으면 약 3년 정도 키우셔야 되고 이렇게 종군으로 심으면 이렇게 2년만에 수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슈퍼도라지 제가 2년생 중급 정도 되는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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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